치킨 굴라 샐러드 이건 뭐 하는 거야? 이거 뭐 하는 거야? 촬영을 해요? 치킨 굴라 샐러드 진짜 뭘 만들고 있을까? 궁금하다 떡 안녕하세요 지완나입니다 오늘은 치킨 굴라 샐러드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유튜브? 유튜브 하는 건가요? 쫄깃한 식감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오! 니네 누구인지 알아? 네! 이거 재밌게 찍으세요 약간 사유리 누나 스타일인데요 이거? 재밌어 웃겨 나 장천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? 4만 얼마 오! 엄청 많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o 반갑습니다 달아